고기 쟁여둔 거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쥐 하나 자고 있죠? 아휴 됐어 저거 어? 오! 일로와 수경재배요? 수경재배가 필요할까? 재배 가능한 그 날짜는 있어가지고 왜 아 미안하다 내가 안 돼 야 이거 놓고 다니잖아 안 되겠다 체포 시도해 봅시다 곱게 와 제발 곱게 와 오케이 전원 켜주고 오 좋았어 예 제한 없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전기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 수경재배 할 전기도 없어요 지금 이거 돌릴 전기가 없어가지고 막 이거 몇 개 꺼두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 켜두고 하나 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힘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힘들어요 습격 왔다 일단 나 나무 몇 개 남았냐? 나무 있긴 하냐? 해치하고 야이씨 가능할까? 해보자 아니 야 쏘지마 왜 이 타이밍이 저 지랄이지? 야이씨 야 죽던 말던 얘 뭐 하던 놈이었냐? 봅시다 아 됐어 쓸모없는 놈이야 그래 죽던 말던 참나 이런 놈이 광란이라고? 이런 놈이 광란이라고? 야 한 대 톡 치니까 이제 저게 문제예요? 사이더슨 오면서 저거 할 거고 들어가 봐 일단 이거 켜 지금 안 좋은 게 포탑도 못 돌리고 있어요 사이더슨 오면서 그냥 알아서 돼질 거 같은데? 응 그렇지 센티피트 3개 문제예요 이제 지옥화연포 지옥화연포 다 지옥화연포 적금 여자친구 얘가 잘 해줘야 돼요 지금 괜찮아 할 수 있어 데뷔지 많이 깎인다 이건 저격수가 잘해줘야 지금 이 정도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글로 가면 안돼 이 정도 해서 한 번 더 쏴주고 석회안 벽이랑 문 공격중이죠 좋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케이 좀만 더 빠져서 한 대만 더 제발 제대로 아이고 너무 가까운데 빼봐 일단 빼봐 거기서 이러면 안되는데 제발 한대만 완치는 됐고 아 왜 다 좋다가 이래 야 이거 사거리 몇이냐 야 얘 아이씨 사거리로 몰라가지고 아이씨 피해 야 잠깐만 뒤에서도 오자 쇼컬포다 도셔 아이씨 깜짝이야 얘 지금 어그로 끌렸지 이쪽으로 야 어디가 인마 이씨 미친놈아 야잇 불 꺼졌어 불 꺼졌어 야잠깐만 아니아니아니 끊어지면 저거는 예전에 끊긴 예전에 끊긴거죠 제발 이건 좀 부서자 제발 아이씨 새지고 찾기 아니 아직 할수있어 아이씨 야잇 오우 허 가지마 납둬 하고 진압하지마 진압하지마 제발 그리고 이거 일단 잠깐 취소해 이거 오면서 저거 드르르륵 밟고 하면은 될거 같은데 그렇지 아 건강하마 뒤져라 좀 얘 왜 안 쏴 사격중이지 하아 진짜 쓰읍 좋았어 야 이거 이건 잡혔죠 이것만 잡으면 일단 야 쳐 튀어나 아이고 야 글루틱어떻게 멍쳐 하아 아이고 야 야 야 얼른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야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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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죽던가 말던가 아 짜증나 아 씨... 얘는 죽을 것 같고 아이 이 멍청한 새끼는 왜 요거 불크고 지랄이야 하...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나는 지 타죽고 있는데 그걸 왜 꺼 대체 이해 드럽게 안되네 얜 뭐하냐 도저장글 아이 AI가 있다구야 아 다 죽던 말던 진짜 저건 지가 뒤지고 싶으니까 저러는거지 밟고 죽으면 야 씨 그걸 버텼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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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격소총도 부서졌고 아주 지랄났다 지랄났어 쯧 이 새끼는 뭐하냐 야 야 하... 하... 아이 이 새끼야 진짜 씨... 야 이 새끼야 아니... 하... 진짜... 아이 지 랄같아가지고...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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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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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애들 지금 깨워도 뭐 안돼요 상황이 아 이 새끼 또 왜 나갈 그 와중에 나그네 잠깐만 나그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냐 아니요 너는 일단 처자시고 여기서 야 저걸 부수고 있잖아 쓸만한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거밖에 안되나? 아씨 걸리네 나와봐 아니 뭐하냐 와씨 더럽게도 안 죽네 진짜 좀 누워라 됐다 하나는 누웠죠 뭘 강초로 옮겨 잠이나 자 멍청아 아니 저거 위로 온다 일로와 아니 아니 뭐 자꾸 방탄조끼 난리야 이건 누구거야 얘거야? 아닌데 이게 왜 여깄지? 이게 왜 여깄지? 조준하고 있다 안돼 예 시체 사라졌어요 아 좀 못 얻까 데려가자 거기서 딱 버티고 있음 난 뭐 어쩌라는 거야 대체 조금씩 올라오지 야 가지마 얘들아 뒤지고 싶니? 아니 난 이 새끼들은 뒤지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아 얘는 진짜 수리터 한발만 잘 쏘면 되는데 저기까지 달라나? 아 안 닿는데? 안 닿는데? 닿는다 저거 됐어 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맨지 무섭게 쓰냐 야 와 아따 진짜 맷집 드럽게 쓰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 이거 한방에 끝내자 제발 야 야 이 씨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야 그래 너 뭐 하는 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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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같은 애들이 들어와 지금 김 이상해 그래 일단 너 끼고 야 너 이거 끼고 뭐야 아 다른 애가 약했냐 이거 끼워 제가 이래서 파쇠를 좋아하긴 해요 파쇠가 꽤 좋은 놈이어서 전략적으로 한참 좀 끼고 질투심이라 그래 너는 그러면 어느 침대를 줘야 되냐 이건 수치 19, 6, 44, 12, 6, 25, 6 25, 6 이거 줘야겠네 이렇게 하면 질투심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아 진짜 뭔가 이거 전원 종료하시고 전원 종료하시고 이거 꺼 그리고 전선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또 옮기고 아 강철이 추운 곳에 쓰자 그렇지 참 나무 11개밖에 없다고 야 잠깐만 나무가 11개밖에 없어? 나무 좀 캐야 되는데 배나무가 없다고요 또 저도 지금 멘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간수는 좋네 조리는 필요 없고 사냥을 누가 아냐? 미니건 사냥은 미친 거고 뭐야 사냥을 얘도 나쁘진 않네 오케이 그래 그래 네가 사냥을 하자 지금 제초벌목 먼저 합시다 나무가 없어 아 제발 산토끼 일루와 아 그러고 보니까 숙이가 가장 잘하는 애가 죽었어 얘는 얼마나 버티냐 마이너스 32도 나쁘지 않네 아니 상인이 와야 되는데 아 진짜 상인 안 오면 뭣도 못 해요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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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겠다 진짜 야 뭐 아 얘 또 벗어 던져 지금 뭐 벗어 던졌어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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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뭐 아 아 아 야 얘는 폭식이라서 그래 그냥 밥이나 먹어 너는 넌 밥이나 먹어 아 아 야 체포한다니까 정신 바로 차리네 차경이 저거 좀 바꿔줘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